안녕하세요. 여기 안내보고 사진 먼저 찍을게요. 뒤이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. 먼저 우리 천모 군과 우리 김현두 양일이 우리 보금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드라마를 봤는데 연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좀 떨려요.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연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? 아니면 여기 시상식 들어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? 연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. 같이 하게 돼서 더 좋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이렇게 성숙한 옷이 될지 몰라서 드라스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. 우리 친구들 와 정말 예뻐요.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죠? 이 자리에서 어떤가요? 되게 반갑고 좋아해요. 누가 제일 예쁘게 하고 온 것 같아요? 둘 다 너무 예뻐요. 되게 많은 친구들과 2014년에 보내서 즐겁고 행복한 드라마를 찍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친구가 탈 것 같으세요? 본인이 탈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누가 탈까요? 그냥 다른 같이 나온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파이팅! 아이들이 INFORMATE 나도 될 수 two one one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